안녕하세요. 책읽는 스튜디오 업라이십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책 읽어요. 오늘 같이 읽을 책은 파커 제이 파머가 지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첫 번째 챕터를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나 자신이 되다 길이 닫힐 때 이 챕터를 읽어보려고 해요. 파커 제이 파머는 미국에 존경받는 교육 지도자입니다. 이 책에서 파머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솔직한 자기 고백과 삶에 대한 통찰력으로 인생의 좌절과 성공 그리고 나약함과 강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챕터 2 이제 나 자신이 되다 들어갈게요.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다.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는 일 나 이제 내가 되었네 여러 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네 나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노가 없어져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네 네이사튼의 나 이제 내가 되었네 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참자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명의 씨앗이자 우리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다. 내면 깊은 곳의 정체성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애고는 얼마나 많이 녹아내려야 하며 흔들림을 겪어야 하는가 그 과정에서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얼굴을 가면처럼 쓰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은가 나는 교회 안에서 성장한 까닭에 소명의 의미에 대해 맨 처음 배웠다. 신 앞에서 겸허하고 세상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정의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종교적 전통에서 자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내가 깨달은 소명의 개념은 왜곡된 것이었다. 소명이란 자신을 향해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도덕적인 요구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뭔가 지금의 자기 모습보다 더 훌륭하고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상을 그리고 있었다. 소명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자아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시작된다. 죄 많은 자아는 선이라는 외부의 강제적 힘을 동원해 바로 잡히지 않는 한 늘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늘 내 인생을 잘 꾸려나가기에는 부족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졌다. 내게 기대되는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차이 때문에 죄의식을 만들어내면서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 몸부림치느라 지쳐갔다. 오늘날 내가 이해하는 소명의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이다. 소명의 발견이란 얻기 힘든 상을 바라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참 자아의 보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소명은 나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라고 저쪽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소명은 본래 타고난 그 사람이 되어 태어날 때 신이 주신 본연의 자아를 완성하라는 여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나온다. 그것은 기묘한 선물이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던 때의 바로 그 모습인 자아라는 선물이다. 이것을 선뜻 받아들이기란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꾀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 그 선물을 외면하거나 감추어두기도 했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거나 함부로 써버리기도 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가?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짤막한 하시디즘 유대교 신비주의의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백발이 성성한 라삐 주주아의 말이다. 신은 내게 왜 너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왜 너는 주주아답게 살지 못했느냐? 라고 물을 것이오. 모두 우리가 어떤 재능을 선물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못내 의심스럽다면 갓난아기나 아주 어린아이를 잘 살펴보라. 두 해 전, 두 세 해 전 딸아이가 갓 태어난 손녀를 데리고 우리 집에 잠시 기가한 적이 있었다. 하루하루 세상에서 처음 맞이하는 나날을 보내는 손녀를 보면서 나는 50줄에 접어든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20대 아버지일 때는 미쳐보지 못했던 어떤 진실을 볼 수 있었다. 나의 손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존재로 이 땅에 온 것이었다. 아이는 장차 세상이 부여할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질 재료로 태어난 게 아니었다. 아이는 이미 자기만의 형상을 선물 받았으며 자기만의 숭고한 영혼을 지니고 있었다. 토마스 머트는 이것을 참 자아라고 했고 퀘이커 공동체에서는 내면의 빛 또는 각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의 형상이라고 부르며 인문주의자들은 정체성이나 본성이라고 부른다.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너무나도 고귀하다.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천부의 재능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다. 그래놓고는 인생의 절반을 그 재능을 내버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 잊어버리고 산다. 젊은 시절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는 별 상관없는 기대들에 둘러싸인다. 우리의 자아를 알아주기보다는 어떤 틀 안에 끼워 맞추려는 사람들의 기대 말이다. 가정, 학교, 직장, 종교 단체에서 우리는 참 자아를 버리고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교육받는다.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와 같은 사회적 압력에 짓눌려 자기 본래의 형상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질 때도 있다. 또한 우리 자신 역시 두려움에 내몰린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참 자아를 배반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를 살면서 본래 타고난 재능이 있었음을 잊어버리고 만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눈을 뜨고 깨달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면 나머지 후반의 인생을 바쳐 원래 갖고 있던 선물을 되찾기 위해 애쓴다. 참 자아의 선로를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흔적을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타고난 재능에 좀 더 근접하게 살았던 어렸을 때의 기억에서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작가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작가였고 책을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애초부터 우리의 인생은 참 자아와 소명에 대한 어떤 단서를 갖고 시작한다. 그 단서를 해독하는 일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풀어내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20대나 30대, 40대가 되어서도 갈 길을 물라 방황하거나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자신이 타고난 재능을 까맣게 잊고 살 때는 더욱 그렇다. 모세가 되기 위해 발버둥치기보다는 주주야로 이 땅에 살고자 할 때 비로소 참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 소명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가 아니다. 더욱 본질적이며 어려운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타고난 본성은 무엇인가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소명은 그것이 우리가 되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에 맞든 안 맞든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향해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기쁨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진정 우리가 갈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소명은 자아, 셀프와 봉사, 서비스를 하나로 결합한다. 프레더릭 뷰크너는 소명을 마음 깊은 곳에서의 기쁨과 세상의 절실한 요구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뷰크너의 정의는 소명이란 자아에서 시작하여 세상의 요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현명하게도 소명의 시작 지점을 제대로 본 것이다. 소명의 시작은 세상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인간 자아의 본성에서부터 비롯한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자아에게 신이 창조한 선물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깨닫는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세상의 얄팍한 도덕주의 문화와는 달리 여기서 강조하는 기쁨과 자아는 이기적인 의미가 아니다. 퀘이커 공동체의 지도자인 더글러스 스티어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대 인류의 의문은 불가피하게도 역시 중요한 문제인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의문으로 귀결된다는 말을 즐겨했다. 왜냐하면 관계의 바깥에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자아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자아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 결과가 어떻든 최대한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심어진 참 자아의 씨앗에 대한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내가 심어진 생태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걸 깨닫게 된다. 나는 이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모든 종류의 존재와 더불어 상호작용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기쁨을 나누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씨앗과 조직, 자아와 공동체, 양쪽을 모두 알아야만 이웃과 나 자신을 모두 사랑하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다. 어둠으로의 여행 사람들은 대부분 오랜 세월 엉뚱한 곳을 헤매는 여행을 하고 나서야 자아와 소명의 개념에 눈을 뜬다. 하지만 이 여행은 아무 걱정 없는 패키지 여행 상품과는 다르다. 그보다는 그 옛날의 고난과 어둠, 위험이 가득한 성지 여행이나 술래 여행과 흡사하다. 전통적인 술래에서는 그러한 고난을 부수적인 게 아니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위험천만한 지형과 악천호 속에서 넘어지고 길을 잃는 등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다 보면 눈가림하던 애고라는 환상이 사라지고 드디어 참자아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만 된다면 술래자는 그토록 원하던 성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것이다. 많은 여행과 고통을 통해 환상에서 벗어나는 날 우리는 문득 성지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는다. 여행의 매 순간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성지를 향해 가는 여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빛으로 가득한 성지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어둠의 여행을 거쳐야만 한다. 내내 어둠의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술래의 길에는 사랑과 기쁨의 순간이 있기 마련이지만 어쨌든 흔히들 어둠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드디어 어둠을 벗어난 빛의 세계로 들어가고 나면 자기는 한 번도 희망을 잃은 적이 없으며 기나 긴 밤 두려움에 웅크려 떤 적도 없었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어둠의 경험은 진정한 나의 자아로 돌아오는 데에 꼭 필요했으며 그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내가 빛 속에 머무르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사실을 밝히고 싶다. 늘 그래왔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자기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꼭 감추어둔 채 그들을 모질게 대한다. 젊은 시절 내게 자신의 어두운 경험을 이야기해준 어른은 드물었고 대부분은 성공만 거듭해온 것처럼 행동했다. 20대 초반 내게도 어두움이 들이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나만 홀로 구제불능의 실패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인류가 참가하는 여행에 나도 함께 승선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내 여행 이야기 역시 다른 사람들의 것과 별다를 게 없다. 단지 나는 나의 여정과 고생스러운 경험 몇 가지를 자세히 얘기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소명에 대한 통찰력을 이끌어내고 싶다.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에게 정직이라는 선물을 주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씩 다른 개인적 경험이 자아와 소명에 대해 일러주는 바가 많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어서이다. 저자의 경험이 이어지고요. 길이 열린다 라는 챕터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펜틀릴에서 시작한 1년간의 안식년은 10년으로 늘어났다. 그 무렵 내 마음속에는 워싱턴에서 보낸 5년간의 생활이 진정한 나의 인생이 아니라는 두려움이 하루하루 커져가고 있었다. 나이는 서른다섯. 박사학위와 썩 괜찮은 보증인들이 있으니 새 일자리를 구하는 건 꼭 그때 거기가 아니라도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일자리 이상을 원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나의 내면적 삶과 외면적 삶의 일치였다. 워싱턴에서는 커뮤니티 조직자와 교수, 사회활동가와 교수라는 두 가지 일을 했지만 어느 쪽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동하며 할 수 없는 사람은 가르친다. 실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던 당시에 나는 이 말을 반쯤 믿고 있었다. 이런 속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 내가 왜 모든 가능한 소명을 소진해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펜들힐은 기도와 학습, 인간적 가능성의 비전에 뿌리를 둔 공동체였다. 작가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아주 유명한 학교에서 교수로 성공을 하고 있을 때 대학원 시절에 강사로 있을 때 갑자기 그걸 멈추고 옴경 공동체가 팬들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의 소명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자 사람들은 전통적인 퀘이커 교도라면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법한 뻔한 충고만을 던져주었다. 그들의 의도는 좋았지만 나는 더 큰 실망에 빠졌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믿음은 갖고 있어. 나는 혼자 생각했다.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지.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서 곧 중년에 접어들 텐데 나는 아직도 내 소명의 길을 찾지 못했어. 이제까지 내 앞에 열렸던 길은 모두 잘못된 길이었지. 깊어가는 좌절감으로 몇 달을 보낸 후 팬들일 공동체에서 사려깊고 공정하다고 정평이 난 나의 지긋한 여성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름은 루스였다. 루스. 사람들은 계속 길이 열릴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나는 고요 속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도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나의 소명을 찾으려고 애써왔지만 아직도 내게 정해진 길을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릴지 모르지만 내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예요. 루스의 대답은 솔직했다. 나는 모태신앙인이라네. 그리고 60년이 넘게 살아왔지. 그러나 내 앞에서 길이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네. 우울하게 말하던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었을 때 나는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 현명한 여인의 말인 즉 펜들릴의 사람들은 신의 인도를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잠시 후 그녀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말을 이어갔다. 반면에 내 뒤에서는 수많은 길이 닫히고 있다네. 이 역시 삶이 나를 준비된 길로 이끌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겠지. 나는 그녀와 함께 웃었다. 큰 소리로 오랫동안 웃었다. 쓸데없이 신경을 곤두세웠던 문제가 아주 단순한 진리로 마음에 와 닿았을 때 나오는 그런 웃음을. 루스의 솔직함은 소명의 여행을 보는 나의 시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이후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날의 교훈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은 일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일어난 일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산층 미국인, 특히 백인 남성이 되게 그렇듯이 나는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화에서 성장했다. 이 메시지는 세상도 나도 한계란 없으며 내게는 충분한 에너지와 책임이 주어졌다는 뜻이었다. 신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으니 나는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당연히 나는 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그것이 실패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순간 문제는 시작되었다. 버클리에서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기 전 어느 여름날의 수치스러운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처음으로 당연한 벌을 경험했다. 사회학 연구 조교직에서 파면당한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줄곧 모범생의 길을 걸어왔던 나는 이런 갑작스러운 운명의 전환을 겪고 망연자실했다. 여름 동안에 수입원을 잃은 것은 물론 대학원 전체 경력까지도 위태로운 듯했다. 나를 해고한 사람이 바로 나의 지도교수였던 것이다. 나의 정책성과 세계관마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런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마지막은 아니었다. 이 무한한 세상에 한계라고는 없는 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내가 성장해온 문화에서는 파면당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성공을 고사하고 일자리를 지킬 만큼도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 유감스럽게도 어느 정도는 맞는 지적이었다. 나와 또 한 명의 연구 조교는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상대로 곧잘 불경스러운 농담을 하곤 했다. 그것도 공공연히 남들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IBM 카운터 선별 카드에 구멍을 뚫어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쓸데없는 농담이나 주고받고 빈둥거리다가 감독관의 눈밖에 난 것이다. 동료와 나는 그 프로젝트는 이미 오래전부터 농담거리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는 유치한 발상으로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했다.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어리석고 집요한 나의 내면에 있는 청년은 아직도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믿고 있다. 이런 비뚤어진 자기 합리화가 옳든 그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길이 닫힐 때 나머지 세상이 열린다. 내 등 뒤에서 길이 닫히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해고의 진짜 의미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해고된 것은 그 일이 내 진짜 본성과 재능, 내 관심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내 청년계의 반항은 그런 단순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요. 이렇게 작가는 자신의 어두움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책 읽어요. 여러분 오늘 스튜디오 업라이스와 함께 하시면서 즐거우셨나요? 인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나은 배움과 나눔을 소망하면서 스튜디오 업라이스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 공유와 구독,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commission, με 반복,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